제이준 허니듀 패밀리 스토리 한때는 꿀피부였던 나는 새아의 엄마입니다. 하나가 울면 하나가 떠들고 또 하나는 장난치고 힘들지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너무나 달콤한 순간들 이런 게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닐까요? 가끔 아주 가끔은 꿀잠이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지친 엄마 피부에 토닥토닥 온가족이 함께하는 제이준 허니듀 마스크팩 꿀잠은 못재도 꿀팩은 할 수 있어요. 허니듀 레드마스크, 그린마스크, 퍼플마스크, 제이준